우와 제가 이거 분갈이 분갈이 다른 거 분갈이 하면서. 매주콩과 개나리 삽목구 같이 했어요. 근데 개나리도 엄청 잘 됐고 매주콩도 열릴 것 같아요 곧. 개나리 삽목은 지금 해서도 늦지 않습니다. 개나리에야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면 개나리 삽목은 그냥 꽂아 놓으면 부즈깽이도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개나리는 삽목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항상 성공률 높아요. 개나리가 만발했어요. 되게 잘 키우셨어요. 작년에도 이뻤었는데. 이거요? 너무 이쁘다. 올해도 이쁘네. 지금 이게 수영 되게 오래됐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개나리가 저렇게. 진짜 신기하다. 올해 나도 개나리 심어봐야 되겠다. 개나리. 개나리도. 이렇게 키우니까 너무 이쁘네요. 다음 주에 진짜 이쁘겠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